한글자막 by 한효정 수만 건에 달하는 고급 정보들이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발빠르게 공유되고 있는데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버린 SNS. 어떻게 활용해야 잘했다는 소문이 날까요? 저도 여러분도 궁금한 소셜네트워크 마케팅의 모든 걸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보시죠. 컴퓨터 광고부터 전단지까지 끊임없이 넘쳐 흐르는 광고의 홍수 속에서 자신의 제품을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창업자들 만만치 않은 광고 비용인 만큼 홍보 효과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고민에 지친 사람들을 위해 위품당당 그녀가 떴다. 혹시 친절한 사인 씨? 네, 안녕하세요. 바이럴 SNS 마케팅의 멀티플레이어가 나타났다. 온, 오프라인을 막라한 셀프 홍보의 귀재 돈 들이지 않는 마케팅 비법을 만천하에 공개하다. 만능 슈퍼어머니 밝히는 홍보의 모든 것 SNS를 사로잡은 조금 더 친절한 퍼스널 블렌딩 비법 지금 확인해보세요. 자신을 브랜드로 만드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셜 마케팅 브랜딩 컨텐츠 제작을 하는 사람북닷컴이라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생각대로 사는 여자, 친절한 세인 씨 박세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한 걸 현실로 만들어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네, 보통 현실에서 꿈을 이루는 분들이 대개는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창업을 한 지 지금 5년 차인데 창업을 통해서 정말 많은 꿈들을 이뤄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사실은 저에게 친절한 세인 씨라는 휴먼 브랜드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 되게 용감하게 창업을 했습니다. 11개월 무이자 할부로요. 노트북을 사고 그리고 그 노트북 한 대를 가지고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한 게 있을 때면 그냥 해봤습니다. 우선은 일단 해봐, 아님 말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생각한 게 있어도 그거를 이제 실행하지는 않고 생각하고 나서 나중에 누군가가 그걸 만들어내면 그때 돼서 어? 저거 내가 생각했던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근데 그 과정을 넘어서 제가 생각한 것을 항상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제 친절한 세인 씨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된 것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우선은 원래 본명이 박세인이 아니라 박미나였습니다. 내가 창업을 하게 되면 내 이름을 넣고 사업자를 넣어서 내 이름을 알리면서 한번 창업을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이제 제 이름을 개명을 할 때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름으로 제가 직접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박세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고 세상세의 천지의 기운 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천지의 에너지. 정말 에너지 넘치는 이름인데 지금 여러분들도 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날 때 아 세인이 너 만나면 기분이 되게 좋아져. 에너지가 되게 좋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이미지를 제 이름 속에 넣어서 브랜드명으로 했을 때 되게 시너지가 나겠다.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휴먼 브랜드 명을 친절한 세인 씨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브랜드를 만든 뒤에 저는 성장 과정을 다양한 SNS 채널에다 기록하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에 제가 가진 저의 솔직한 마음 그리고 절대 과장하거나 또 감추거나 하지 않고 정말 다양한 저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노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의 브랜드 슬로건이 생각대로 사는 여자라고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제가 생각대로 사는 것들을 여가 없이 노출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응률이 온다는 게 저는 제 삶이 컨텐츠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열정적인 모습과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하나 둘씩 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과정 안에서 제가 돈 되는 일은 한 30% 정도 했었어요. 그리고 돈 안 되는 일을 70% 했거든요. 그 돈 안 되는 일 중에 가장 컸던 게 뭐였냐면 제가 저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일들이었는데 그렇게 저자와 인터뷰를 하는 일들을 제가 제 자비를 들여가면서 시간과 공을 들여서 토크쇼도 만들고 소셜 라이브 방송도 만들고 하면서 꾸준히 지속을 해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 왜 돈 되는 일 안 하고 왜 돈 안 되는 일만 그렇게 열심히 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그렇게 돈 안 되는 일을 했던 것 때문에 지금의 이런 팬덤이 형성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쫓기기보다는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휴먼 브랜드들이 가져야 되는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성공적인 휴먼 브랜드를 제가 그동안 많이 만나보고 또 분석을 해보고 또 제가 스스로 브랜드가 되고 싶은 분들을 실제 휴먼 브랜드로 성장시키는 과정 안에서 세 가지의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기대되시나요? 네. 첫 번째는요. 자신만의 핵심 콘텐츠를 찾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휴먼 브랜드를 만들기 이전에 우선은 자신만의 브랜드를 갖추기 위해서는 자기 분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은 한번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궁금한데 내가 어떤 걸 할 때 가슴 띄게 설레이는지 내가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해도 괜찮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꾸준한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일인지 또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정말 가치 있다고 느껴지고 내 가슴 속에서 되게 긴 여운이 남기는 그런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하나쯤은. 그런데 휴먼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이 정말 잘하고 좋아하고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가슴 속에서 많이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행동적 특성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적 특성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SNS를 통해서 정말 전략적으로 휴먼 브랜드를 홍보하는 겁니다. 바로 확산시키는 단계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많은 소셜 채널 하고 계시죠? 그 채널들마다 고유하게 나를 알릴 수 있는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노출을 시켜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면 친절한 세인씨님이 댓글을 다셨습니다. 친절한 세인씨님이 이웃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저희는 받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나를 기억하고 인지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전략적으로 똑같은 일관된 이미지로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양한 채널을 사람들이 점핑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갔을 때 만난 이 사람과 이쪽에 갔을 때 만난 이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각 채널들에서 일관된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것들이 잘 흐름을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되는데요. 내가 최종적으로 이 모든 채널들에서 어떤 채널로서 최종 목적지를 삼고 있는지 예를 들면 그게 홈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쇼핑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최종 목적지로 도달할 수 있게끔 내가 설계를 했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전략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저는 또 되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1대1 관계를 유지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나만의 팬덤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요. 보통은 이제 마케팅이라고 하면 대부분 테크닉적인 부분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제가 꾸준히 검토해 본 결과 관계로 인해 매출이 일어나는 게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걸 저는 많이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례로 청소기를 한번 팔아봤습니다. 제가 청소기 파는 게 좀 낯설죠. 그죠? 살림 하나도 안 할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제가 진공청소기를 무려 현금으로 한 30만 원 가까이 되는 청소기를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판매를 해봤습니다. 그때 제가 100대 한정 판매로 물건을 팔았었는데 몇 대가 팔렸을까요? 네, 100대가 모두 다 팔렸습니다. 근데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저와 동일한 조건에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그분들에게도 똑같이 그 물건을 판매하도록 했었습니다. 거기서 판매가 이뤄진 게 몇 건이나 있었을까요? 네, 없었습니다. 그런 테스트를 전 되게 다양하게 해봤는데 그러면서 되게 많이 느꼈어요. 아, 이게 어떤 단순한 그냥 온라인에서 노출되는 것만으로는 매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그 사람이 내가 처음 본 사람이라 한들 그 소셜에서 그동안 활동해왔던 그런 자치들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고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 휴먼 브랜드라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나만의 나를 정말 열광하게 좋아해주는 열성 고객을 만드시는데 주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창업자들에게 정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NS라고 하는 그 도구가 돈을 하나도 드리지 않고도 나의 서비스와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매체가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어떤 것도 한 번에 생기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할 때 내가 지금 당장 위대한 어떤 업적을 이루지 않았더라도 시작하는 그 마음 먹은 그 순간부터 내가 해가는 과정을 계속 기록하다 보면 누군가는 내 진정성을 알아주고 누군가는 나의 노력을 알아주는 그런 분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책임감이라는 되게 저의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책임감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무조건 SNS에 딱 선포를 합니다. 전 이런 이런 걸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적어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또는 제 댓글에다가 세인씨 요즘 그거 한다더니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매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극이 되죠. 그럼 저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니까 아 이거 안 지키면 안 될 것 같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자신만의 성격적 특성이 있는데 저는 칭찬을 받았을 때 더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칭찬을 받은 것을 또 원동력을 삼아서 또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계단을 오르듯이 하나를 성공하고 또다시 또다시 시작하는 힘들을 가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자신만의 성공 방정식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만의 특성이 다 다르고 사람은 모두가 다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성공 방정식을 가지고 삶을 사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인데요.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창업하고 이러는 과정 안에서 내가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아닌 말고 정신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원석이 누구나 다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갈고 닦지 않아서 아직 원석의 상태예요. 그 원석들을 정말 잘 다듬고 또 SNS라는 좋은 채널을 만나서 보석으로 잘 다듬어서 멋진 반짝반짝 빛나는 또 다른 휴먼 브랜드로 여러분들도 탄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휴먼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 자신만의 핵심 콘텐츠를 찾아라 SNS를 통해 전략적으로 홍보하라 1대1 관계를 유지하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칭찬받는 거 좋아하신다고 그러셨죠? 강연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잘하고 싶어지죠? 네,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또 계속 이제 토크를 이어가야 되니까 지금부터 더 알짜 정보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휴먼 브랜드의 중요성과 또 SNS의 마케팅에 대한 강연을 해주셨는데 자, 휴먼 브랜드라는 말이요 원래 있는 말입니까? 아니면 대표님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만들어낸 말입니까? 사실은 이게 사전적으로 막 표현되지 않을 정도로 아직 되게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도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전제로 시작된 그런 말이고 지금처럼 자기 PR이 되게 중요해지는 시대에서 이렇게 어떤 상품이나 제품뿐만 아니라 사람이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사례를 많이 보여주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쪽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휴먼 브랜드를 정립할 수 있는 단계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선은 자기에 대한 분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나를 제일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떤 컨텐츠로 주제를 삼을지 그리고 내가 그 컨텐츠를 주제로 삼았다면 어떤 목표 키워드를 가지고 움직일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특성, 성격적 특성, 행동적 특성 그리고 나의 진한 경험들을 결합해서 그런 건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찾아보셔야 돼요.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브랜드 롤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가상의 롤모델을 만들고 그게 되기 위한 방법들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휴먼 브랜드를 설계하고 디자인하면서 나의 강력한 팬덤을 만드는 것까지. SNS 전문가가 알려주는 자영업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그 비법 같은 거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우선은 자영업자들이 사실은 매출을 올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SNS를 하다 보니까 정말 홍보를 위해서 진짜 나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만 SNS를 쓰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순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스팸이다. 이거는 진짜 쓰레기 같은 정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NS에 대한 되게 피로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홍보라는 느낌의 컨텐츠들을 정보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블로그를 이용할 때가 언제냐라고 여쭤보면 보통 여러분들 물건 사고 싶을 때 또는 맛집 찾을 때 이럴 때 블로그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블로그를 검색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홍보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왜 이 글을 찾는지에 대한 목적을 해결해주는 글을 쓴다면 그 자체로서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두 번째로는 내가 홍보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키워드를 선정하거나 제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내가 헬스장을 한다. 그러면 역삼 PT 등록하러 오세요. 이런 식의 제목들을 쓴다는 거죠. 너무 직접적인 멘트죠. 직접적인 멘트.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저는 키워드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작은 개념의 그런 직접적인 키워드를 타겟 키워드라고 하고 실제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타겟 키워드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범주에 있는 키워드를 저는 유효 키워드라고 해요. 근육, 뱃살 빼는 운동, 팔뚝살 빼는 운동 또는 삼각근 운동 이런 키워드가 운동을 좋아하는 키워드일 거고 또 마지막으로 큰 범주에 있는 키워드를 토탈 키워드라고 해서 그걸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시장을 아우를 수 있는 키워드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존멋남 이런 거 요즘 신조어가 있잖아요. 되게 멋있는 남자 이런 걸 표현하는 존멋남이신데 그런 키워드가 있을 수 있는데 욕같이 들리죠? 그렇죠. 욕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키워드가 있다면 이걸 적절히 조합을 하는 거예요. 저 역삼 PT에서 존멋남 헬스 트레이너한테 트레이너 받고 있어요. 트레이닝 받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목을 쓴다면 상업적이지 않고 좀 재미있고 호기심이 드니까 클릭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식의 남들이 완전 직접적인 홍보라고 느끼지 않는 재미있는 제목과 컨텐츠와 정보로서 표현을 하면 소상공인분들이 조금 더 마케팅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대표님의 사업 아이템이잖아요. 자리 잡으시기까지 힘들었던 점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직업적 편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회사명이 친절한 세인씨로 5년 전에 창업을 했는데 그 5년 전에는 그런 이름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무서에 갔을 때부터 사업자명 뭘로 하실 거예요? 친절한 세인씨요? 이러면 되게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의결을 쳐다보면서 되게 약간 무시하는 어조로도 많이 했었고 그냥 친절한 금자씨 이 정도 생각을 했었겠죠. 그랬었고 또 다른 면으로는 너 직업이 뭐야? 라고 단정짓기를 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무슨 일을 하니? 그럼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는 친절한 세인씨라는 휴먼 브랜드로 활동하고 있는 박세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도대체 휴먼 브랜드가 뭐야? 그게 마케터야? 뭐야?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편견이 되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SNS라는 게 툭 튀어나와서 정말 우리 생활 속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또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게 될까요? 아니면 또 SNS 전문가가 보시는 어떤 전망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되게 저는 20살 때 제 20살 때 싸이월드가 되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싸이월드의 미니홈피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트위터라는 게 생기고 페이스북이라는 게 생겨서 사라져버렸어요. 옛날에 도토리 때문에 진짜 열광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말 그대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지금 것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뭐가 어떻게 없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공통적인 현상은 뭐냐면 새로운 것이 생기고 그게 좋다고 소문이 나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이동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다 같이 이동할 때 내가 그냥 내 이름만 가지고 활동을 한다면 사람들은 그 다수의 여러 명의 박세인 중에 저를 찾아야겠죠. 그런데 친절한 샌이 씨라는 이름은 유일하기 때문에 그 유일한 이름으로 내가 새로운 채널에서 활동을 시작하면 사람들이 저를 인지하는 게 훨씬 더 빨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휴먼 브랜드가 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시작부터 끝까지 휴먼 브랜드의 중요성이 아주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 있는 우리 방청객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SNS를 활용해서 마케팅 하실 때 이게 제대로 된 마케팅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블로그 마케팅으로 청소기를 파는 포스팅을 했다라고 하면 그 포스팅한 밑에 하단에다가 쇼핑몰 링크를 달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쇼핑몰 링크가 보통은 이렇게 주소창에 보면 길게 나열된 지저분한 넘버린이 들어간 주소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긴 주소를 짧게 줄여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비틀리라고 하는 비틀리.com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외국에서 만든 사이트예요. 그런데 그 채널에 가서 그 긴 주소를 짧은 주소로 만드는 걸 딱 해보면 누군가가 그 주소를 클릭하고 물건을 샀을 때 그 몇 명이 들어오고 어디로 들어오고 어떤 출처를 통해서 들어왔는지가 상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통계 자체가 남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내가 쓴 글이 실제로 이게 그 목표로 하는 그곳까지 도달이 됐는지를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케팅이 잘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라는 걸 말 그대로 지표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케터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들은 감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직감이 좋아서 이런 키워드가 잘 먹힐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마케터는 감이 아니라 통계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대표님께 공식 질문 드릴게요. 대표님에게 휴먼 브랜드는 무엇일까요? 저에게 휴먼 브랜드란 꿈 자판기입니다. 꿈 자판기. 네, 꿈 자판기. 말 그대로 제가 생각한 꿈의 메뉴들이 하나의 메뉴로 들어가 있고 딱 누르니까 그 꿈이 정말 만들어지는 꿈을 이뤄주는 도구가 됐던 게 바로 휴먼 브랜드였기 때문에 저는 꿈 자판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자판기 하나 나도 눌러보고 싶네요. 그죠? 갖고 싶으시죠? 내 집이 챙겨라 띡 이렇게 한번 눌러보고. 왜죠? 광고 하나 찍자 띡 이런 거. 맞습니다. 이제 좀 떠보자 이런 거 하나 좀. 얼마나 좋을까요? 네. 상상만으로도 좋은데요. 자, 대표님께서 꿈꿔나 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항상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제 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말 그대로 생각대로 살고 생각한 걸 현실로 만들고 또 기록을 통해 성장하는 게 저의 가치이자 목표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이 태어났으면 이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단순히 그냥 목숨을 구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장사를 하려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장사가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고난을 받는 그런 분들에게 이분이 살 수 있도록 사업을 활성화시켜주고 또 어떤 분들이 내가 되게 외로워서 친구가 필요해 라는 분들이 있으면 그들을 만나서 네트워크 할 수 있는 좋은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 공간에 제가 나타나서 그들의 구석구석을 긁어주고 도와줄 수 있고 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을 앞으로도 쭉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오늘 지금 이 순간 가장 하고 싶으신 거는 어떤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요? 네. 오늘이요. 오늘. 우선은 구두를 벗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자. 이제 구두 벗으시면 됩니다. 네. 네. 이제 끝났습니다. 앞으로도 생각한 걸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모습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구두 벗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가슴에 굵직하게 새겨진 한마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생각한 대로 살고 계시나요?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삶 너무 힘겨워서 가끔은 포기하고 싶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그저 사는 대로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이 TV에 나오는 사람이 좀 되고 싶었는데 오늘 진짜 그 꿈을 현실이 됐던 하루여서 너무나 가슴 부차는 날이었고요. 이제 창업을 할 때 많은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객이 될 감안 고객들을 SNS를 통해서 또 미리 만날 수 있고 그들의 니즈도 들어볼 수가 있고 먼저 그런 분들과의 많은 소통을 통해서 내 제품을 미리 검증하고 충성 고객들을 만들어 놓고 창업을 시작하시면 좀 더 안전하고 또 의미 있게 창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당신만의 성공 방정식을 찾을 시간 당신만의 방법으로 창업에 도전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